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치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낮죠. 사실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이었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오랜 동안 행정학을 가르치고 그 과정 속에서 출제되는 것, 출제 자주 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나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두 문제 이 정도 나와주는 것 시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별 문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부를 좀 나름대로 한 사람과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찍은 사람이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라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치료 부분에 상당 부분 학생들이 답답하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 같고요. 저도 해설을 달면서도 참 답답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좀 다 보고 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거든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알다시피 5년 이상의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5년 이상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미리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짜서 이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예산은 아니죠. 지금 이제 2022년도니까 2023년도 2023년도 예산을 2023년도 1월 1일이 되기 120일 전에 국가 예산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내는 것이 국가재정운영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중기재정계획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이전에 나오기 전에 이게 1982년서부터 쓰다가 이게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이로 이게 2007년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이름이 2007년 바뀌게 되면서 중기재정계획이란 말은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은 큰 차이는 없어요. 매년 당년도 회계연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는 재정운영계획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2007년 이후로 국가재정운영계획으로 바뀐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고 행안부 장관한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5회계연도 이것도 5회계연도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정부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어쨌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그래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국회의 심의에,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회에 제출한다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안은 심의 확정을 합니다만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심의 확정한다는 말은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정확히 보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중장기 국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반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산편성은 알다시피 1년 단위로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되 이 예산들이 바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반영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중기재정운영계획은 5년 단위.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 예산편성은 1년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뭐죠. 자 전략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공부를 조금 깊이 한 학생들이 전략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책론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책론 파트에서.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적용 범위에 따른 기획의 분류에서 우리 이제 정책론 끝에 가면 기획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기획론에서 기획을 정책기획 전략기획 운영기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눌 수가 있는데 정책기획은 굉장히 큰 기획이에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정부의 가치판단. 가치판단인 거죠. 매우 주관이 개입된. 자 주관이 개입되고 정치성. 자 정치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치성이. 자 그래서 행정부가 비록 수집하지만 국회. 그렇죠. 국회. 자 정치성을 띈 거죠. 자 국회가 의결하고 장기적으로 이상적인 기획입니다. 내용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거죠. 자 그래서 광범위하고.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략기획은요. 자 제약조건에서 어떤 환경적 제약. 자 현실 여건입니다. 이 현실 여건. 자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정책기획. 즉 한마디로 정책기획이라는 건 목표. 목표 또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고요. 자 운영기획. 이 맨 밑에 있는 거 운영기획은 현실. 현실의 중간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운영기획은 아주 작은 거예요. 구체적인 단기적인 성격. 내부적임에서 내부 통제나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진짜 말하자면 쪼잔한 그런 기획입니다. 여기서 행정부 내부. 행정부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남북 통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정책기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북 통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북한 정운이 꼬라지 보면 통일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거고요. 이상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통일이라기보다는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협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된. 현실을 고려한 구체화된 것이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남북 교류라든지 이게 통일이라면 이것은 남북 교류 증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럴 수 없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쪼잔하니까 빼고요. 그래서 정책기획하고 전략기획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책기획에 비하면 전략기획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석상을 가질 수 있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 전략기획입니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정책기획에 비교한, 운영기획이 아니라 정책기획에 비교한 그렇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의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의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화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화되었다.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살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하다. 불안정한 환경 속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약조건이에요. 제약조건. 제약조건 하에서입니다. 이 제약조건이라는 것은 현실성. 현실을 반영한 거거든요. 현실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제약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비해 외부 환경에 대한 개회, 환경이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 역할을 강조한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바로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는 거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한 설계 조치를 맞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죠. 사실 이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획론에서 바로 이 정책기획, 전략계 운영기획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었고요.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할 만했지 않겠나 싶지요. 이것은 그나마 합리 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여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책 과정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현실적, 현실적인 어떤 불확실성. 현실적인 불확실성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명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여실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조직 차원에서는 이상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대안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대안만 보고 대충 결정하고 끝나는 게 만족 모형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건 맞았고요. 이것도 맞았습니다. 점증 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거든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이란 뭡니까? 타협과 조정. 맞았습니다. 1, 2, 3은 문제 없고요. 최적 모형은 들어오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에다가 합리모형 플러스 플러스 의사결정자의 직관력을 플러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한테 최적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들어오입니다. 들어오한테 너 합리모형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요. 들어오는 합리모형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합리모형 좋아해 들어오는요. 그래서 합리모형을 바탕으로 깔은 거예요. 그런데 합리모형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결정자의 직관력을 넣자 라는 뜻입니다. 일단 들어오는 합리모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합리모형의 한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족 모형과 점증명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표현은 참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최적 모형은 들어오가 합리모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합리모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뭐예요?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하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최적 모형이 들어오가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해요. 이거 비판합니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얘만 좋아해. 얘만 좋아해. 그런데 얘만 좋아하고 끝나기에는 바로 합리모형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의 직관력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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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자의 직관력에는 사실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이 석상이 좀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최적 모형, 들어오의 최적 모형은 태극 모형은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지나친 현실성 자, 점증 모형의 지나친 현실성 지나친 현실성을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비판하고 합리모형을 활용하려고 하나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직관력을 추가한다 자, 이런 표현이 가장 완벽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적 모형은 최적 모형은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지나친 현실성을 비판하고 그리고 합리모형의 한계 합리모형이 갖고 있는 완벽하지 못한 극정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자의 직관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어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이라고 하면 여기 어느 정도 직관력이 포함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직관력이 포함돼.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직관력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강점 얘는 근본적으로 얘를 비판하는 성격이라 이걸 강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으로 보죠. 표현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헷갈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요. 사실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은 직관력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헷갈릴 가능성도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출제자의 취지는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은 원천적으로 들어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강점을 취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직관력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렇게 4번으로 정답을 취하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죠. 행정계획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4번 개혁을 하면 저항이 일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저항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요. 행정계획이 필요한 관련 법규에 재개정의 어려움.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 법을 재정, 개정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당이 행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면 의회에서 지금 뭡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알다시피 뭡니까? 빨간당 주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재개정 어려워. 그러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행정계획을 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행정계획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이 모호해. 그렇죠.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그렇죠. 자,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맞는 설명인데 행정계획을 담당한 조직의 중복성, 가회성은요. 자, 이걸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행정의 지속성, 지속성, 자, 그 다음 안정성 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말하면 행정의 신뢰성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성과 가회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계획의 행정적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조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아주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성과 가회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복성과 가회성은 결국은 행정계획을 담당하는 조직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어떤 부작용이지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앞서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보는데 자, 이것도 학생들이 부정적 요인을 생각하면 저항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직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번을 틀렸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했으면 그런 쪽으로 다가가면 야, 이거 정답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자, 정책결정 요인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 정책결정 요인론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결정 요인론에 대해서 우리 정책론에서 어떻게 다뤘냐면요. 자,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정책결정 요인론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는 거예요. 이걸 종속변수로 보면 이 정책에 무엇이 무엇에 여행을 미치는가 이게 독립변수거든요. 자, 무엇이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가 무엇이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세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초기에 처음에 40년대 40년대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주로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주로 그래서 키와 로카드라는 학자들이 참여 경쟁 모형에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바로 정치적 변수다. 자, 정치적 변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정치적 변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정치학자들이. 정치학자니까 당연히 정치학자니까 당연히 정치적 변수죠. 자, 그런데 자, 설명 50년대를 가면서 자, 바로 파브리켄트와 브레저라고 한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경제적 변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경제적 변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경제적 변수라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소득이나 인구, 밀도, 도시와 같은 건 자, 이런 것들은 매우 뭡니까? 수치화된 수치화된 개념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수치화된 개념을 이용해서 수치화된 개념을 이용해서 자, 바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그러자 정치학자, 또 정치학이야. 정치학자들이 다시 연구합니다. 다시. 그러면 자, 40년대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변수다. 자, 50년대 경제학자들은 자, 경제적 변수다. 라고 했는데 자, 다시 정치학자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정치적 변수라고 말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런데 자, 도슨과 로빈스이라는 정치학자들이 60년대 자, 경제적 자원 모형에서 아니다. 사회의 경제적 변수였다라고 하는 바로 자, 결론을 내면서 정치학계를 뒤집어넣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배신의 아이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 체계와 자, 여기서 정치 체계 자, 정치 체계는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따구로 결론을 내면서 끝내버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자, 도슨과 로빈스 내 자,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지금 자,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자,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해봐라 이런 뜻이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도슨과 로빈스 내 경제적 자원 모형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제 자원 모형은 정치 체계를 너무 무시했고 자, 그리고 자, 소득 인구 도시와 같은 이러한 어떤 수치화된 자료에 너무 치중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자,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정책결정 요인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슨과 로빈스 내 경제적 자원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보시면 돼요.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의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정치 체제가 자,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이라는 게 있고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치 체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게 있다고 볼 때 자, 이따 볼 때 자, 이 정치 체제가 정치 체제가 자, 이 환경과 자, 정책을 보면 보면 이게 이걸 원인 변수 이걸 원인 변수로 보고 이걸 정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이에요. 사회 경제 요인. 아까 인구 밀도라든지 자, 사회화 정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단 도승관 로빈슨이 인정하는데 이 정치 체계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얘가 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치 체제 매개 자,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환경에 이렇게 면에 미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2번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 체제를 너무 무시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 체계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정량이라는 게 뭐예요?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정량적 변수란 수치적 변수를 말해요. 수치적 변수 수치적 변수 수치적 변수는요. 정치 체제는 얘는 뭡니까? 얘는 자, 수치화되는 자, 이 정량을 반대로 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비수치적인 것을 얘는 비수치적 변수란 말이야. 이걸 정성이라고 부르죠. 정성 자, 정성 변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얘는 비수치적 변수고 얘가 얘가 지금 수치적 변수거든요. 수치적 변수거든요. 그래서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치체계 정치체계가 가지는 비수치적 변수 비수치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비수치적 변수고 정량 변수인데 자, 정치체계가 가지는 수치적 변수 수치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수치적 변수는 수치적 변수 즉, 정량적 변수는 정치체계가 아니고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걸 맞게 고치라고요? 그럼 정치체계가 가지는 정성적 변수 즉, 비수치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정치체계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 그렇죠. 얘가 얘한테 얘야 미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 하나하나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뭐 아주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5번도 사실 아주 깊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6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자치입법권이란 자, 바로 조례와 규칙을 말하는 거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연하죠. 우리 법의 5단계 있지 않습니까?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것을 법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거 맞고요. 주변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가진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사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사적인 처벌인데 또는 벌금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형벌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형벌의 성격을 가진 벌칙이기 때문에 벌칙은 과태료가 되죠. 자,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에요. 형, 근데 형벌이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형벌의 성격을 가진 벌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이거는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자, 알다시피는 뭡니까? 조례로 조례로 뭡니까? 천만 원 자, 천만 원 이하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때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2번 틀렸고요. 자, 자치법권의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라면 이건 뭡니까?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자, 규칙은 자, 규칙은 이건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거죠. 자, 지자체 장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였어요. 2번이 틀렸고요. 자, 이거는 비교적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 천만 원은 여러 번 이미 일반 공무원 기출에서도 출제가 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무난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주민참여제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민소송 아닌가요? 자, 주민소송입니다. 주민소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무적 차원의 비리, 비리가 의심될 때 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대빡, 누구야? 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돼 있죠. 맞고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자, 지방의원, 비리 대표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포함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걸 소환할 수 있고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장에게 조례의 재정과 개표를 촉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최근에 우리 지방자치법 바뀌어서 과거의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제정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의회에게, 지방의회에게, 장이 아니고요. 지방의회에게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 지방자치법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굳이 뭐 저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이랄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배운 행정학 선생님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확인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력에 맞춰서 가라 봐요. 자, 그다음에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죠? 자, 주차를 했다고 썼어. 자,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자, 이건 문제가 없었어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상적인 문제 찾기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8번. 정책 유행에 대한 선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봅시다. 구성정책은 자, 구성정책은 구성정책은 알다시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 월급을 정한다든지 또는 행정기관을 신설한다든지 선거구를 확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건 맞는 표현이고요.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여 수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맞았네요. 분배정책은 나눠주는 거거든요. 자, 나눠주는 건데 이 분배정책을 주로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의회는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이잖아요. 대전 출신 국회의원, 서울 출신 국회의원, 인천 출신 국회의원, 부산 출신 국회의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뭡니까? 국가 예산을 자기 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마치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밥그레에다가 밥 집어넣었을 때 돼지들이 서로 처먹으려고 대가리에 뒤물고 있는 자, 그거 자, 그게 포크베로라입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로 지역구로 국가 예산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나눠먹기시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죠? 자, 추출정책은요. 추출이 뭐예요? 자,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자,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인적, 물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인적이 뭐야? 자, 사람 자부하는 거야. 징집. 물적 자원은 뭡니까? 징세. 세금 걷고 자, 군대 보내고 이거거든요.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뭡니까? 자, 집단 간의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돈 많은 사람, 소득 많은 사람, 권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 그 배정을 변동시켜 뺏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월을 뺏어내서 자, 여기서 그러면 징세네요. 아, 세금은 맞는데 얘들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뺏어내겠다는 뜻이야.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원을 획득해서 나눠주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재분배 정책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재분배 정책에 포함될 개념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어렵게, 좀 싸가지가 없게 말을 해.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뻔한 문제인데도 학생들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찢어지네요. 어차피 재분배 정책인데 좀 예쁘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내 생각이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5제도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이 있는데요.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때는 신분 보장이 완벽하게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근무 성적이라든지 또 훈련 성적 자, 훈련 성적 이 결과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면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근무 성적이라든지 훈련 성적 가지고 면직이 가능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공무원 경력에는 포함됩니다. 경력에는 포함됩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분 공무원,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12기간에도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요즘은 그래서 거의 지방 공무원들도 바로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동사무소라든지 바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다 보직이 다 정해져요. 다 보직이 다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15기간 동안에 직권변직이 되면 3년 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위에 대한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3년 이거 너무 쉽지 않냐?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위가 뭔데 직권변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징계받는 거잖아. 징계 어떤 징계 받아야 되는데요? 해임이잖아요. 해임 해임이잖아요. 해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권변직은 그냥 잘리는 건 맞지만 직권변직은 잘리는 건 맞지만 이건 징계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때문에 뭡니까? 해당된다. 이건 틀린 설명인 거죠.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 이거 근무성적이나 훈련성적으로 면직됐을 때 자, 면직됐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현직 공무원들도 근무성적이나 훈련성적에 대해서는 자, 훈련성적에 대해서는 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소청심사 대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근무성적, 훈련성적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면직이 됐을 경우에 소청심사 대장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징계 처분이잖아요. 징계 처분이잖아요. 징계. 자,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뭡니까? 자, 우리 해임이라든지 파면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또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또는 뭐 간복이라든지 또는 강등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되면 당연히 뭡니까?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치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청심사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틀렸고요. 자, 이거 틀렸고요.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자, 그다음에 공직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공직 동기 이론도 이게 지금 7급 문제에서도 한 두 차례 정도 이미 출제가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을 겁니다. 9급 공무원 문제에서는 자, 공직 동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 9급에도 한 번 아, 9급에도 언급이 됐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자, 공공 봉사 동기 이론인데요. 자,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성과국과 같은 외제적 보상이나 구조적 관리적 기법을 통해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입니다. NPM이죠. NPM. NPM적인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 무슨 말이냐면 NPM에서는요. NPM에서는 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뭐를 줘요? 이걸 준다고요. 성과국과 같은 외제적 보상입니다. 알겠죠? 야, 공무원들 돈 줄게 인마.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인마.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자, 공공 봉사 동기는 알다시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인다 여러분들 있겠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래서 자, 이 실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과국이나 외제적 보상이 아닌 본능적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동기가 있다. 그래서 바로 NPM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죠. 합리적 자원, 규범적 자원, 정서적 자원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합리적 자원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추에 추구하고 싶은 거야. 개인의 효율, 자, 효율 극대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이왕이면 바로 여러 사람에게 봉사한 일을 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이기심 자,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거야. 자, 규범적 자원은 자,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알겠습니까? 이왕이면 이왕이면 자, 바로 내가 사는 사회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자원은 착한 마음 감성적 반응 불쌍한 사람을 보면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알겠습니까? 그 마음 이 세 가지가 자, 공공, 봉사, 동기론의 기본 요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공직 동기는 민간 부분 종사자와는 다른 즉, 삼성 LG 종사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공공 부분 종사자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맞고요. 공공, 봉직 동기 이론에는 공공 부분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에 투철하고 공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큰 가치로 부여하는 개인적으로 하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와 와이즈에 따르면 공직 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적 차원을 하는다. 맞고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NPM의 외지적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아니죠. 비판하죠. 비판한다. 그래서 사받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베버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관료제 문제, 뭐 흔한 문제죠. 자,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 간주한다. 좋아요.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 좋아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로 간다. 그렇습니다. 문서화된 법규. 알죠? 맞아요. 모든 걸 다 문서로 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문서로 해요.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자,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책임을 준다 그랬는데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 관료제는 철저히 분업하죠. 자, 분업화된 업무입니다. 철저히 업무를 분업해야죠. 전반적인 거 아니지요. 자, 틀렸지요? 자, 이 정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틀리면 드럽게 많은데 자, 이런 거 틀렸다가는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 정치 행정 이원론 자, 이것은 자, 이것은 이원론은 행정이 행정이 정치 자, 정치 정치하면 돼야 안 돼? 정치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 오케이 비권력적 관리 현상 맞아 그렇죠? 맞아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역관지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국의 펜들턴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펜들턴법서부터 역관지가 없어지고 행정은 오직 온리 행정에 치중하게 됩니다. 맞죠? 자, 맞고요.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자,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겠다는 뜻이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자, 그렇습니다. 과학적 관리법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 이 과학적 관리서부터 자, 이것서부터 이게 이제 행정관리설이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 관리법이 행정관리설이 되고요. 이게 뭐예요? 1887년에 자, 윌슨이 만든 행정학입니다. 이게 자, 이때부터 이때부터 정치 행정 이거 정행 이원론이죠. 이원론이죠. 자, 과학적 관리법이 기반한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기반한 그런데 자, 기반한 형행태주의적 관심을 제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이거 참 음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정치 행정 이원론의 스타트는 행정관리설이고요. 행정관리설은 자, 과학적 관리법 맞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과학적 관리법이 기반한 행태주의 잘 표현해 여기서 행태주의도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행태주의도 이거 정행 정행 신이원론이에요. 정행 신이원론입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학생은 선생님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며요. 그런데 자, 그러면 행정관리설도 정치 행정 이원론이고 행태주의도 정치 행정 신이원론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란 말이야. 아주 단순한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문장을 잘 봐.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심을 갖추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행태주의 이 문장을 잘 읽어봐. 그럼 행태주의가 행태주의도 정행 이원론이고 과학적 관리법도 과학적 관리법도 자, 정치 행정 이원론은 맞아.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원론에서 이원론으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맞는데 행태주의가 자,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다?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다? 행태주의가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가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했다고? 아니에요. 왜 아니냐? 행태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이몬이죠. 사이몬이죠. 자, 그런데 이 과학적 관리법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조직의 조직의 5대 원리예요. 조직의 5대 원리. 기억나요? 조직의 5대 원리? 자, 분업파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개충제의 원리 그쵸? 자, 그 다음에 통솔범위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조정의 원리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귤릭이 만들었잖아요. 귤릭이 만든 과학적 관리법을 자, 사이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바로 증명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라고 사이몬은 이걸 비판했거든요.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과 행태주의가 둘 다 정치인적 이원론인 건 맞지만 맞지만 바로 행태주의가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자,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공부하는 학생은 아, 이것도 정답 없으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 왜 둘 다 이원론이니까 근데 이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자,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죠? 자, 여러분들 1887년 1887년 이게 행정왕의 시작점입니다. 자, 윌슨이 자, 윌슨이 자,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뭡니까? 능률성 강조하죠. 무슨 능률성입니까? 기계적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그리고 자, 정치로부터 벗어난 행정의 전문성 행정의 전문성 이거 추가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추구한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뭐라고 부르고요? 행정개혁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개혁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번은 전체적으로 다 맞는 문장인데 다 맞는 문장인데 저는 사실 지금 이거 정답을 3번으로 일단 집기를 했어요. 3번으로 집을 근데 4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행정국가의 등장입니다. 이 행정국가의 등장은 정확하게 1930년대 대공황서부터 대공황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이거 나왔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이게 나왔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 아니다. 맞는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아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 이의신청이 받아들이기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익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나왔던 이론인데요. 말이 나왔던 이론들도 아, 문제가 정말 역같이 나와서 진짜 자, 그러면 공익은 과정설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과정설입니다. 공익은 일정한 일치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 역할이라는 것은 모범입니다. 모범. 모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어린 시절에 맨 앞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바로 인도로 그렇죠? 빨간불이면 서 있고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잘 여러분들 데리고 소풍 장소에 갔던 기억나죠? 바로 그 안내자 모범입니다. 모범 역할. 그러면 이 모범이라는 것은 도덕적 도덕적 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도덕적 선 그러면 공익을 도덕적 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뭘까요? 그렇지. 실체설로 봅니다. 과정설에서는 도덕적 선이 아니고요. 도덕적 선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이 개별 이익의 총합이거든요. 그런데 개별 이익의 총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체설이라서 1번이 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대회에서 얻어진 결과다. 자, 이거 과정설 맞죠? 자,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로 본다. 즉, 한마디로 이익집단들 이익 집단 얘들이 뭡니까? 서로 막 날뛰고 우리 이익 보장해줘야라고 할 때 이것을 누가 자, 공무원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조정 안 해줘 봐라. 개난리나지.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 소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식적 수사를 간주한다. 무슨 뜻이냐면 실체설은요. 이거죠. 실체설 실체설 실체설은 정부가 정부가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은이가 자신의 통치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뭘 주장해요? 바로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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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사상 이걸 주장하고 김일성으로 내려온 김정은 이것이 바로 백두열통 백두열통 통일교육인 것 같아. 백두열통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대를 이어 대를 이어 대를 이어 충성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곧 선이다. 이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이거에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바로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내가 따라서 내가 정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공익 개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리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체사를 누가 바라봐.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이 눈이 누구의 눈이다. 바로 과정설의 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과정설은요. 실체사를 약간 비아냥거리잖아요. 비아냥거리잖아요.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설은 과정설의 눈으로 볼 땐 실체사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는 뜻이에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비었습니다. 비교적 이의신청 여지가 없는 깔끔함. 다음 중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식되는 것을 그랬습니다. 부패를 안 하려면요. 부패를 안 하려면요. 눈에 보여야 돼. 끝이요. 눈에 보여야 돼. 행정의 투명성. 이거는 그냥 바로 찍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 투명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을 그랬는데요. 자, 정부 간 관계 모형도 정부 간 관계 모형도 사실 우리가 지방 행정원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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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의외의 것이 나와서 그렇죠. 또 여러분들 또 당황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볼까 라이트는 우리 정부 간 관계 모형에서 라이트는 늘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분리형 중첩형 포괄형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3번 보면 로제, 로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로즈로 읽거든요. 로즈 로즈를 읽는데 자, 이 로즈는 로즈는 자, 집권화된 영국의 추직적인 중앙 지방과의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나타나면 권력의존 모형을 설명했다. 맞아요. 로즈의 로즈의 권력의존 모형 이것도 이미 구급 기출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로즈의 권력의존 모형 공부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봤을 거고 기출 공부하는 학생들 라이트는 너무나 쉽게 공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과 4번 문제인데 자, 보통 이제 그 간단간단하게 공부했을 때 무라마츠를 본 학생도 있고 본 학생도 있고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무라마츠까지 강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표 같은 데서 무라마츠에 대한 표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1번과 3번은 아닌 게 확실히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건데 자, 2번과 4번이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무라마츠는 1번의 중앙 지방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과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수평적 정치 경제 모형으로 구별한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2번인데 그린피스 자, 그린피스의 자,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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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주 마른 모형 자, 처음 듣는 거죠. 사실 어 이거 저도 그린피스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아, 참 진짜. 자, 그래서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는 자, 그린피스는 그린피스는 지주 마른 모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 중앙과 중앙과 그 다음에 지방에 지방 간 지방 간 대등형 자, 대등 모형으로 주장했어요. 자, 그리고 자, 자 자, 지주 자, 어디 갔어? 자, 지주 마른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챈들러 자, 챈들러의 자, 주장입니다. 몰랐냐고요? 미안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 이따 문제를 내고 진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어지간하면 결국은 뭡니까? 2번, 4번 중에 여러분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라마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라마치가 맞는 문장이라서 자, 그린피스하고 챈들러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뭐 전 뭐 말 푸는 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린피스 챈들러 저도 사실 몰랐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라마치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번이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자,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랬는데 시민단체 해석 이 이론이 사실 일반 우리 공무원 이론에서는 공무원 조서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찾았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 행정학과 출신의 학생들 저 시대에는 그 책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시대의 행정학과 출신들은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세행정학이라는 책을 배울 거예요. 세행정학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보통 4년제 대학들의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거의 한 분 정도씩은 다 참여한 다 참여해서 만든 그래서 만든 어떤 행정학 모든 대한민국 행정학도의 가장 메이스가 되는 기본서라고 볼 수 있는 책이 세행정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군문 기출문제니까 일반 이제 공무원 도서에 도둔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사체로서의 시민단체 결사체 민주주의로서 두 번째 공동체주의로서의 시민단체 그다음에 다원주의에서 보는 시민단체 사회자본론으로 보는 시민단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결사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조직 즉 시민 말 그대로 시민 봉사조직 시민 봉사조직으로서의 시민단체라면 시민단체라면 이상적인 시민단체란 자원조직 이게 뭐냐면 돈이요 돈 운영비죠 운영비 운영비가 있어야 조직이 살아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가 있어야 돼요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가 충분히 생겨서 바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사체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거고요. 공동체주의로서의 결사체는요 책임감 이 표현 중에 공동체주의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자 책임감이 있는 한 번 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 시민단체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 그럼 공동체의 구성원인가 당연히 뭡니까 뭐가 줘야 돼요? 책임성 이 책임성이 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거지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 벽이 있잖아 벽 자 이게 벽이 있는데 벽이 있는데 벽돌이 다 이렇게 돼 있죠 벽돌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빠져버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서 안 돼 내가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책임성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다원주의는 뭐냐면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다원주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국가를 국가를 자 억압의 주체로 봐 억압의 주체를 보고 자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는 자 시민단체는 자 국가를 억압의 주체로 보고 시민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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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항의 주체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다원주의야 국가는 인간에 대한 억압의 주체고 시민단체는 그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의 주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강조한다 여기서 자 개인의 책임 책임들을 같이 책임 책임들을 같이 자 책임성을 중시하긴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주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동체주의로서의 시민단체였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강조하면서 사회자본은 시민이 자발적 참여 그렇죠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뢰성 자 신뢰성을 생산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고교제에서 보통 이제 각 대학 행정학과 출신 애들이 1학년 때 1학년 때 보통 행정학 개론을 이제 전공 교양 교양 필수라나 전공 필수라나 그 때 보통 배우는 그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험소에 나와있지 않아서 아마 이것도 매우 당황스러웠던 문제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방법은요 찍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것도 참 충격적인 문제였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가 주민 이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나온 내용이 아니고 뭐에 나오냐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나와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보통은 이건 자치분권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러면 자치분권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분권법 자 여기에 나오는 법정기구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런 법정기구가 없어요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주면 전주 부산이면 부산 아니면 뭡니까 무슨 뭐 시군구 입장에서 시군구 입장에서 구조례 구조례로 만들면 만들고 안 만들면 안 만드는 조례 있으면 하고 조례 없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행정학에서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임의기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버렸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행정학체계에서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조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자치분권법에 나오는 법정기구 이건 임의기구죠 위초 위원위초군요 읍면동장이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주민자치법에 자치분권법에 지방자치단체 장애한다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초단체 기초단체죠 기초단체장애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자문기구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기구예요 실행기구 주민의 대표성이 강하고요 이거는 자치단체 이건 자문적 성격밖에 없지만 이거는 주민자치단체와 대등한 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은요 주민자치회 회장은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자치단체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대등한이니까 맞먹는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회 회장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나 만납시다 그럼 만나줘야 돼요 대등한 입장이니까 그러니깐 그런 겁니다 주민구성은 똑같아요 읍면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읍면동에 해당 구역의 주민이 바로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입니다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를 보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건 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에 위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장에 위축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죠 지금 이게 훨씬 큰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큰 거고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거는 임의기구입니다 임의기구 때문에 자 주민자치회 위원이 바로 시군구청장 자치단체 장이고요 저거 이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자 반대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 대표성이 큰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단의 협의 실행기구입니다 대등한 기구라고 했었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대등한 협력적 관계다 다 맞았죠 틀린 것은 반대에서 1번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주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나라 행정환경 현재 우리나라 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인한 글로벌 환경은 행정의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여행이 확대되고 있고요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반성과 공정성을 이기 쉽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이 커지는 만큼 재량이 커진다면 뭡니까 재량이 커진다면 법 집행자가 그때그때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 공정성 이기 쉽습니다 자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도 있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지 맞는 설명이고요 한국사회의 현재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회환경은 복잡하거나 복잡하거나 불확실성할 가능성이 낮다 사실 여러분들이 정치환경도 어때요 최근 대통령 선거했습니다만 당선된 분이 0.7%로 이기질 않나 그렇죠 또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관리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그만하라 우리 죽는다 이렇게 많이들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식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환경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틀린 설명입니다 4번이었어요 뭐 어렵죠 이거는 한 번 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에드크라쉬입니다 에드크라쉬 민츠버그 이건 민츠버그 민츠버그가 주장한 민츠버그가 주장한 임시조직이죠 임시조직 한 번 더 팀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관리 현상이 하나죠 당연한 거고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그랬는데 높은 수준의 복잡성 여러분 복잡성이 뭐예요 자 조직의 조직의 분화 정도 자 조직의 분화 정도가 복잡성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조직의 분화 정도가 높은 게 뭔데 관료제에요 관료제 관료제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해서 에드크라쉬는 에드크라쉬는 탈관료제거든요 탈관료제 탈관료제 아닙니까 에드크라쉬는 그렇기 때문입니까 자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낮은 수준의 공시과 이 공시과가 뭡니까 업무가 정해진 정도 업무가 정해진 정도거든요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낮은 수준의 집권 그렇습니다 멤버들이 다 분거라 돼 있죠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거 때문에 틀렸네 자 그 다음에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왜 자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다 보니까 자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왜 창의성을 매우 중시 여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네요 자 요것은 조 부분만 잘 캐치하면 어렵지 않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까요 자 기존 전자정부에 대비 지능형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것도 우리가 보통 전자정부에서 행정개혁편에서 전자정부를 사실 많이 다루었었어요 많이 다루었었는데 지능형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사실 익숙하지 않지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제 새로 아마 공무원 수험사에서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능형 정부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능형 정부를 처음 경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능형 정부를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자정부에 비해서 뭘 환영하냐면 AI 인공지능이죠 이것을 활용한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행정학 선생님들이 사실 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가르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들 사실 굉장히 많이 구별을 하고 나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지금 군무원 시험은 많은 분들이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결과가 나오면서 이야 좀 참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했던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내버리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부러 깨려고 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낸 건지 그건 사실 잘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쉽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표를 보죠 기존의 전자정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문제 제기 국민과 공무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민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죠 공무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AI를 통한 자동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책결정, 정부 주도 이건 국민 주도 현장에서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건 복합적인 문제가 처리할 수 있고요 서비스도 양적,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질적, 공감적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해결한다는 거고요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인데 이거는 생애 주기별 비서형이야 비서형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던 일상 틈새까지도 챙겨준대요 그 다음에 전달 방식은 온라인 모바일인데요 이건 수요 기반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수요 기반 수요가 기반된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오프라인을 챙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지 못하면 못 풀죠 국민 주도 맞죠 현장 행정에서 복합문제 해결 맞고요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 이거는 그냥 전자정보죠 지능형 정보가 아니고 서비스 전달 방식은 수요 기반 온, 오프라인, 멀티 채널 맞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알고 있었지 못했다면 사실 푸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으로 갈게요 자, 캐리의 귀인 이론인데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캐리의 귀인 이론이 쉬운 이론은 사실 아니에요 쉬운 이론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재작년 군무원 7급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긴 했었겠죠 자, 그러나 아, 이거를 구급으로 내려오게 할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출제를 뭐 거침없이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사실 쉬운 이론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귀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귀인 이론 자, 귀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귀자가 돌아갈 기입니다 원인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으로 돌아가다 즉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했을까 알겠습니까 원인을 찾아가는데 그 귀인 자, 원인은 그게 둘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그 사람 개인의 내부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부적인 요소는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 경험 같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인 거고 자, 외부 요소는 업무나 대인관계, 직무관계 같은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외부 요소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이 내부 요소인데 귀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합의성, 특이성 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미 이제 구급에 한 번 출국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언제 또 찌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관성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시간 다른 시간에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시간이란 과거와 비교하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와 비교하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높으면 내적인 요인이고요 낮으면 외적인 요인이다 이게 무슨 외적인 귀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아저시가요 맨날 웃고 다녀요 헉헉헉헉헉헉헉 맨날 웃고 다닙니다 자, 어제도 웃고 다녀요 그 전날 웃고 다니고 맨날 한 달 전도 웃고 다니고 자, 항상 웃고 다녀요 과거에도 오늘까지 미래는 없으니까 자, 과거 맨날 웃고 다녀 자, 그러면 그럼 뭐해요 맨날 웃겨 그럼 왜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라이거나 그 개인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높으면 내적 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과거에는 잘 안 눌던 사람이 최근에는 자주 웃어.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낮았다면 외적인 환경이 귀인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합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 똑같이 행동하면 이건 합의성이 높을 거거든요. 외적 요인이고요. 낮으면 외적 요인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다 웃어. 모든 관객이 다 웃었어.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요인이죠. 외적인 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재미있는 장면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 혼자 웃어요? 그러면 왜 웃는 걸까? 아마 그 장면과 연관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렇겠죠. 재미있는 개명이 있었는데 개인지. 그러니까 혼자 웃는 거야. 그럼 옆에서 왜 웃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이거죠. 그럼 옛날 생각이 뭔데? 그게 뭔데? 개인의 동기랑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합의성이 낮으면 내적 요인이 되는 거죠. 내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특이성은 뭐냐면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정도. 다른 상황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 회사에 있을 때는 잘 웃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하는데 집을 가면 안 웃어요. 보통 개그맨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잘 명당하는데 집에 가면 좀 조용한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정도가 높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회사에서는 잘 웃는데 집에서는 안 웃어. 그럼 뭡니까? 회사와 집의 차이라는 얘기거든요. 높으면 외적인 귀인이고요. 그런데 집에서나 회사에서는 다 잘 웃어. 그럼 뭡니까? 내적인 귀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캐리의 귀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귀인의 성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거꾸로 가볼게요.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 대한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아까 영화죠. 영화. 재미있는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다 웃어. 그럼 이거 합의성이죠. 합의성. 합의성이요. 합의성이 높다면 이것은 외적인 요소. 맞죠. 영화가 재미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판단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 맨날 웃어. 그 사람하고 아주 1년 전부터 보기만 하면 계속 웃고 있어. 그게 높으면 뭐예요? 내적인 요소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웃었는데 요즘 했으면 최근 웃어. 그러면 요즘은 즐거운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게 높다면 내적 요소.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그러죠. 일관성. 맞았고요. 2번.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기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특이성이거든요. 특이성. 특이성. 다른 상황. 즉 회사에서는 잘 웃어. 그런데 집에 오면 안 웃어. 이겁니다. 이게 특이성이거든요. 이게 높다면 외적 요소. 맞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 3, 3 맞고요. 그 다음에 판단 대상이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는요.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방해해야 돼. 같은 상황. 같은 상황을 비교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게 높다면 이렇게 돼야 이게 뭡니까? 바로 합의성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 동일한 상황에. 다르잖아. 동일한 상황인데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그렇죠. 이거죠. 합의성이 되려면 여기 같은 상황이 돼요. 같은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높다면 내적 요인이랑 외적 요인이 되는 거죠. 일부러 틀리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꿨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던 것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 귀인이론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이 없었으면 한 번 정도 보고 이렇게 대충 넘어갔던 학생이면 아 이거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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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문제 한 문제가 넘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면서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빨리 좀 풀툭 넘어가는 게 있어서 좋겠는데 문제 풀다가 날 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것도. 자 이 중앙인사기관.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잖아요. 인사혁신처인데 인사혁신처의 역사를 좀 묻는 거야. 1948년. 와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위원 비독립 단독체 기관으로 정부 총무처를 두었다. 와우.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독립합의체 기관으로서 중앙인사기관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했으며 2004년. 이야. 2008년 중앙인사기관을 폐지 후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 그러면. 그럼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면 알겠냐. 아 참.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있어요. 1199년. 독립합의체 기관으로. 자 바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설칠 때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그러면 위원회니까 합의형은 맞죠. 자 그런데 독립형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뭐 숫자들은 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가 비독립 단독형인 건 알겠는데 12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비독립합의제다. 라는 걸 파악하기가 사실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장난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지 않는 것을 그랬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 헤맸을 것 같은데 페로우는 과학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유용했다.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봤죠. 페로우. 톰순도 마찬가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 간 개인 간 상호 의존들로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었던 거 기억나죠. 뭐냐면 길게 연계된 기술 그 다음에 중개적 기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생각이 또 안 나와. 길게 연계된 기술 그 다음에 집약형 기술 그 다음에 중개적 기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눴었었죠. 페로우는 네 개로 나누어지죠. 네 개로.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기능기술, 공학기술 네 개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즈워드는 대량생산 기술 이거 관료제거든요. 관료제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 3, 4번은 맞는 설명인데 기술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호도가 높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표를 여러분이 과거에 만들어둔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표를 만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맞추기 어려웠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황 변수 상황 변수 세 가지죠. 자 바로 규모, 기술, 그 다음에 환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변수죠. 상황 변수, 자 기본 변수. 그래서 자 바로 이 복잡성.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공식성. 그 다음에 집권성. 이렇게 해서 자 기술이 이제 일상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상적을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일상적 기술하고 일상적 기술하고 집권성하고의 관계 기억나죠. 그래서 기술이 일상적일수록 뻔할수록 복잡성은 작아지고요. 자 기술이 뻔할수록 공식성 커지고요. 자 기술이 뻔하면 집권성 커진다. 이래서 자 여기서 집권성과 기술과의 관계를 플러스의 관계로 그죠 관계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관도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조직론 학자들이 자 바로 이 집권성과 규모, 기술, 환경 중에서 자 바로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이게 상관성이 보통 가장 낮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얘기합니다. 규모나 환경에 비해서 기술이 집권성에 가장 관계가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의신청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참 아쉽게 문제를 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어떤 방향과 너무나 많이 틀어져 있었어요. 틀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요. 양적 평가가 있잖아요. 양적 평가. 자 양적 평가. 양적 평가의 반대는 질적 평가거든요. 질적 평가. 여러분들 이제 행태론 공부할 때 행태론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자 행태론가 실증주의잖아요. 실증주의. 실증주의의 반대말이 해석주의거든요. 해석주의. 그래서 이것은 수치화, 계량화. 자 계량화된 연구를 한다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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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 질적 연구. 이거는 현상에 대한 이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양적 연구는 지금 실증주의 계량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보면 수치화되었냐 수치화되지 않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계량화된 것이고요. 이거는 질적 자료입니다.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죠. 자 그러나 자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연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껍데기에서 심층적인 평가가 곤란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심층. 자 깊이 있게 연구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철수를 연구할 때 철수의 키, 몸무게. 알겠습니까. 자 또는 모의고사 성적. 자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키, 몸무게, 모의고사 성적. 당연히 이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죠. 그러나 자 철수의 성격이나 그 철수의 마음, 인간성, 가치관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질적 연구니까 철수의 마음성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자 심층적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철수와 철수의 그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철수와 친해져야 되거든요. 철수와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도 매우 관심을 갖고요. 그러나 내가 철수를 느껴서 착한 애구나. 가치관이 뚜렷한 애구나. 자 이제 이렇게 효도를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미약하고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연구 방법을 보시면 자 이건 철수 수치화 돼야 되니까 철수 수치화 돼야 되니까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자 질문지를 통해서 퍼센트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죠. 여론조사. 여론조사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참여관찰법. 철수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 가거나 그러면서 철수를 느끼는 거고요. 자 면접을 통해서 철수하고 대화하면서 스타벅스에 대화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거. 자 이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태론에서 실중주의와 해석주의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실중주의가 양적평가 해석주의가 질적평가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계량화된 양적평가니까 계량화된 기법을 이용하여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해 봤고요. 정량평가라고도 한다. 그렇죠. 정량량량. 양량량량량. 양입니다. 자 이것을 질적평가는요. 질적평가는 아까 말했지만 정성평가라고 부릅니다. 자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험적 방법은 실험연구법이고 비실험적 방법은 이것은 질문지법입니다. 자 질문지법이고요. 자 정책 대안과 정책 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 원인과 견과관계가 차지한 건 맞고요. 대부분 네이터 중심으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자 심층면담 참여관찰 노우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정성평가 또는 양적평가 질적평가니까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겠습니다. 다음주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정연설. 시정연설 누가 하죠. 의회에서 대통령이 합니다. 시정연설. 자 대통령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 자 국회 상임위가 뭐예요. 예비심사하죠. 예비심사하고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예결투기. 자 예결투기가 종합심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회의죠. 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인데 여기 시정연설 이후에 예비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 본회의에서 거꾸로 가죠.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예산심의 행정부에 대한 관리 통제 기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의회가. 의회의 다 통제입니다. 의회가 통제하는 거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여당에서는 어지간하면 통과시켜주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서 의원내악제인 나라에 비해서 예산심의가 상대대로 엄격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요.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처럼 지금 현재 대통령은 빨간당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다수당은 파란당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 빨간당에서 예산안을 넘겼을 때 의회에서 의회를 장악한 파란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풀어봤는데요. 제가 군문행전을 가르쳤던 저도 많은 반성, 반성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이게 의도된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 냈는데 있다고 된 건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사혁신처라든지 이런 공신력이 있는 지금까지 행적 시험 문제를 충분히 많이 냈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냈다면 아, 출제 방향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할 텐데 지금까지 군문제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했을 때 늘 시험 볼 때마다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게 만약에 의도된 것이 아니고 그냥 냈는데 이렇게 됐으면 대책이 없어요. 정말 이게 아무 생각 없으면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어떤 판단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게 우리가 외교도 그래요. 외교도. 외교도 저쪽에서 고도의 테크닉을 가진 그런 외교관이 나온다면 이쪽에서도 뭡니까?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외교관이 한 중딩이 나와버리면 아우,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지금은 혼돈이에요. 이게 뭔가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우선은 그래도 행정학은 기본이라는 게 필요가 있죠. 그렇죠? 기본이라는 게 있고 늘 출제되는 게 있고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가장 먼저 섬접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 과정. 그리고 보통 다른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합니다만 기본 과정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 정도 하고 기출문제 다 보는 거 맞고 그렇게 지금 다 했어도 사실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고 어떤 행정학 교재도 없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군무원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로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얻는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좀 더 폭넓은 전공서적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많이 가르쳐 왔고 또 행정에서 조회가 깊은 사람들이 전공서적을 보면서 추출해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계속 던져주고 문제에서도 풀게 하고 외우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둔 말씀드리면 기본, 심화, 그다음에 기출,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생님들에게 의존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책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부분이지 학생들이 해결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정도 시험 한 80점 맞았으면 대박 아니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60점 정도까지는 맞아도 행정학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 정도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매우 난해했고 지협적이었고 힘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고가 크게 빛나지 못했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반성해야 되고요.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산할 교수는 있다고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합격하겠죠. 그렇게 믿고 좀 더 발표를 기다리고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